가수 김호중의 뺑소니 사건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운전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선 가운데 예정된 공연까지 강행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요. 과거 불법 도박과 전 여자친구 폭발 등 각종 구설수까지 재조명되면서 여론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는데요. 김호중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여러 곳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뺑소니 혐의 하나로 끝날 걸 본인 스스로 일을 너무 키우는 것 같네요. 같이 있던 동석자도 경찰 조사를 받고 사상 초유 뺑소니로 압수수색을 받지 않나 여기서 유흥주점 또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또한 어처구니 없는 건 이런 상황에서도 콘서트는 정상 진행하고 여기서 팬들 또한 김호중을 감싼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팬들의 댓글 내용을 보면 어질어질하네요. 18일 오늘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공연 티켓 가격은 알석 21만원, VIP석 23만원으로 다소 높은 금액인데요. 이날 콘서트는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한 팬은 김호중 인스타그램에 콘서트 예매했는데 지금 취소하려니 수수료를 10만원 넘게 내라고 한다. 제발 콘서트 좀 취소해달라고 호소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공연이 임박한 상태에서 김호중의 논란이 터져 환불 수수료가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다소 높은 수수료로 관람 취소도 어렵게 된 상태라 원치 않은 상태에서 공연을 관람하게 된 이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김호중 뺑소니 사고와 관련해 타임라인별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방문한 템프로에서 음주하지 않고 17차만 마셨다고 진술하였지만 동석한 지인에 따르면 술 마시는 걸 본 것 같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김호중은 템프로에서 나온 직후 피곤해서 대리를 불렀다고 진술하였고 확인 결과 김호중은 피틀거리며 대리운전차에 탑승한 장면이 촬영되었습니다. 이후 김호중은 뺑소니 사고를 내게 되는데요. 사고 직후 김호중은 공황장애로 도주하였다고 인적해서 소속사와 연락하여 매니저에게 블랙박스를 없애라고 지시한 녹취는 대표 본인이라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풀악셀로 도주하였고 인근에서 호주머니에 손 넣고 통화하는 장면이 녹화되었고 매니저에게 블랙박스 없애라고 지시한 녹취는 김호중이었습니다. 사고 당해 새벽 매니저 2명 중 1명은 블랙박스 증거인멸을 하였고 다른 매니저는 김호중을 태우고 인근 호텔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때 김호중은 호텔 인근에서 맥주 4캔까지 구입하였습니다. 사고 다음 날 아침 매니저는 경찰에 자수를 하였지만 거짓 자수였다는 것이 들통이 났고 이후 경찰은 김호중에게 문자와 통화를 통해 계속 출석 통보를 하였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고 17시간 후 김호중은 음주 측정 불가능한 17시간 후 경찰에 출석하여 처음에 운전하게 본인이 아니라고 하다가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자백을 하였고 김호중은 블랙박스는 원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와 공론화되며 소속사에서는 모두 대표가 지시한 일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는데요. 소속사 대표는 블랙박스 제거 지식 거짓 자백 등 모두 본인이 시킨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호중은 앞으로 경찰 조사를 대비해 조남관 전 검찰총장 직무대리 호아 변호사를 선임을 합니다. 18일 현재 김호중의 음주운전 의혹에 대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김호중이 사고 전 음주했다는 판단을 경찰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1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템프로 방문에 앞서 김호중 일행은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일행 6명이 차량 3대를 나눠 타고 이 음식점을 찾았고 일행 중에는 김호중과 함께 템프로를 찾았던 유명 래퍼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음식점 안 개방된 공간이 아닌 룸 안에서 일행들과 식사했다고 하며 이들은 음식과 함께 소주 약 5병, 음료수 3병 등을 주문해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김호중의 뺑소니 사고와 관련해 최초 진술한 내용이 점점 달라지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김호중은 그냥 과학이라고요. 룸살롱은 갔으나 여자 만진 적 없고 술은 입에 댔으나 술을 마신 적은 없고 3억짜리 벤테이가를 탔으나 메모리 카드는 없고 매니저에게 시킨 적은 없으나 옷 갈아입고 대신 경찰서 갔고 대리 운전기사를 불렀으나 피곤했기 때문에 부른 거고 남의 차량은 때려박았으나 공항이 와서 매니저에게 촛댔다고 통화는 했고 다른 룸살롱 간다고 나갔으나 17시간 뒤에 경기 외곽 호텔에서 자고 있었고 압수수색은 당했으나 내일 당장 공연은 해야겠고 라며 김호중의 태도에 대해 비꼬았는데요. 김호중의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저만 이해하기 힘든 건가요? 이런 사람을 옹호하고 있는 팬이나 가관이네요.